출제회사님들 이렇게 수능 보기 직전 시험에서 너무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은 심어주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0월 교육청 시험이었습니다. 제가 좀 두려워요.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. 알잖아. 6월 평가원 때 어땠는지 알 거고 9평 어땠는지 알고 그런데 10월 교육청을 이렇게 난이도가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물론 9평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놓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계속 하향을 그려버리면 9평 여기 6평 미친 시험이었고 분명 이 어딘가에 들어올 건데 10월을 여기다 또 내버리시니 내 말이 메시지 뭔지 알겠지 얘들아. 이 시험에서 나온 점수는 네 점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고 이 시험이 제가 볼 때는 단순 해석과 이해 용도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굳이 평가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 됐을 때 수능이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낸다면 6평이 좀 가깝게 낸다면 이번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이 정도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된 수능에서는 80에서 85점은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해석력 문제 그냥 해석 그러나 나머지 15점에서 20점은 그거로만은 문제에 안 낼 거란 말이야 알잖아. 6평 경험했으니까. 선지의 치밀함 이번 10월 교육청은 정말 선지가 제가 너무 개소리 선지가 많아. 변별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안 좋아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.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도 좀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반수 친구들이 9평만 보고 이런 10월 교육차만 보고 그 점수를 자기 점수라고 착각하실까봐 너무 두려워요. 2년 전이었나? 3년 전이었나?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9월 평가 모의고사이었나? 1등급 인원이 17% 내외로 육박했었던 시험이 남은 적이 있어 다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 바로 수능에서 7%로 낮춘다 그럼 나머지 10% 다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거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네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 심지어 제 해설 강의 열심히 찍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요 문제 꽤 많이 지금 찍었는데 다 합쳐서 70분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쥐어 짜낼 수도 없고 억지로 말을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고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봐 21번에서 24번까지 정답률 볼래? 56퍼, 92퍼, 90퍼, 85퍼 뭐 어떡할 건데 아 이러면 안 되지 헛된 희망이야 아니야 어법도 50퍼 30번 어휘문제 70퍼 31번부터 빈칸 4개 65퍼, 70퍼, 60퍼, 52퍼 이러면 안 되지 순서 배열 62퍼 45퍼 문장 삽입 39퍼, 45퍼 참고로 문장 삽입의 38번은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설강에 이거 좀 약간 좀 너무 끼워 맞추기 시간인가 라는 느낌의 문제의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뭐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니까 정리할게요 단순 해석과 이해 용도의 점검용으로는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추가적인 너의 변별을 일으키는 용도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시험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난이도 좀 높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음 V단어는 뭐 이번에도 많이 나왔죠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서 느끼지 않으셔도 될 정도였어요 심사숙고하다지 속도 비율 말고 이거 뭐 했었죠 제가 민감성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용인하다 용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거 아니 민감하게 반응하고 용인 못하는 거 31번 시작하자마자 우리 product of a 뭐 나오죠 이거 이거 지인 타고난 인과관계 주는 product 지인 타고난 그래서 이번 정답이 built였잖아 타고난 거 요소 원인이죠 비유 be subject 뭐뭐를 봤다 31번에 다 나왔던 주요 V단어 mother 방해하다 말고 신경 쓰다 inquiry 조사 연구 탐구 이 정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만한 가정하다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벗이 나옵니다 사실 아닐 수 있어서 등 처먹는 거 그죠 조작하고 해버리는 거 38번 네 어떻게 보면 수능 보기 전에 제 마지막 해설 강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선 문제를 풀었는데 풀다가 오히려 제가 저를 의심했다니까 내가 너무 이거 단순하게 푸는 건가 아 이게 너무 함정이 또 있나 막 이랬다니까 음 우린 그냥 열심히 하던대로 난이도 좀 맞춰서 제대로 합시다 알겠죠 김지영 였습니다 눈이 감사드립니다 그 후 13명 손에 않았음 잠시 손에 말 놀 자